자네가 당분간 이 친구 좀 도와주게. 네? 왜 하필 저죠? 아, 너무 싫은 티는 내지 말게. 여기로 오기 전에 사정이 있던 친구라 상부에서 특별히 부탁을 하더군. 그러니 자네가 좀 봐줘. 네. 메인 다그치도 그렇게 물어서야 어느 누가 순순히 대답해주겠어? 정말이지. 옮긴 지도 6일이나 됐고, 파트너의 말 정도는 들어줄 때도 되지 않았냐고. 혹시 여자친구한테 보내는 거야? 아니, 친구한테 쓰는 거야. 여보세요? 송영사, 괜찮은 거야? 그래, 이 녀석을 해체할 때까지 절대로 관람차를 움직이지 마. 아하, 이런. 배터리가 다 됐네. 끊은다. 송영사! 송영사! 송영사... 송영사! 그만 좀 해, 호영사. 이미 넘은 해제스. 유미, 어서 불렀어. 하지만 아직 그 사람이... 저 안에 있잖아요! 정솔 중앙병원. 웨잉? 정솔 중앙병원. 나머지 폭탄은 거기에 있어요. 지금 당장 폭발물 처리반을 보내주세요. 마치 작은 폭풍 같은 사람이었어. 슬픈 목소리만 남긴 채...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다니... afrä femor verses... 숨어있어. 집사위 한 번 씩을 Bailey. 우주 한번 포피 사용하자.